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국민의 힘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산 출장소인 겁니다. 그 내용을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다 몰랐는데 이번에 완전히 수면하에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업무 하달 지시 관계였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나는 걸 기정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지금 분위기를 다 그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장재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대통령 욕심이 큰 몫을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에 자기 세력들을 심어야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걸 또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피를 손에 묻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몇 번 해 먹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토사구평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진짜 자기 수족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생각이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세상 만사에 다 여러분들 순리라는 것이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소위 당정관계 정무 소위 당무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지금 띄지 않습니까?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일단 김기현실 여러분들 심은 사람이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게 엄격하게 이야기하기만 당무에 개입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은 개입 안 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정권이 바뀌거나 다음에 권력에 여러분 끈을 놓았을 때 상대방의 반대편들이 그냥 없는 제도 만드는 데 여러분들 그냥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빌미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과하게 되면 화를 잇게 되는 거죠. 그냥 모르모트처럼 여러분들 그냥 로봇처럼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꼽았는데 자기 말대로 잘 안 움직이니까 그냥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정치적 이득이 걸려 있으니까 대통령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대거 투입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면 퇴임 이후도 보장이 될 거고 내 세력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김기현 씨가 물러나는 것이 김기현 씨의 잘못이 있을 건 모르겠지만 국민들 눈에 비치기는 그냥 사람들이 다 쏘아 넘어가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쏘아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저렇게 그냥 내보내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보내더라도 좀 모양을 해 가지고 보내야 하기. 여기 오늘 참 잘 썼습니다. 이게 김기정 기사가 그동안 여러분들 김기현 씨하고 윤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다뤘는데 이게 취재 기사니까 100% 옳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다른 곳에서 다루진 내용을 다 종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읽었던 친륜이 물러선 자리에 찐륜으로 불리는 신진 세력이 매울 태세다.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거 아닙니까? 딴 거 없잖아요. 자기 사람을 심고 싶은데 자리를 내놔야 심을 수가 있으니까 너희 다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권력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베르키나 님 말씀하셨네요. 김기현은 그렇게 극단적 성격도 아니고 잘 맞춰주는 성격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경원 씨를 꿇어 안 치고 김기현을 꼽은 거 아닙니까? 다음에 퇴임 이후에 윤 대통령은 분명히 김기영 씨를 당선자로 시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아마 더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뭡니까? 그냥 처벌했지 않습니까? 당무 개입으로. 그걸 뻔히 보면서 뭐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죠. 이런 게 다 대통령 지지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양심도 있고 양식도 있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공유롭게 순리대로 매사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그냥 힘을 갖고 있다 이런 패대기를 치고 뭡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총선 공천 시기와 큰 흐름 변화가 맞물리는 국민으로서 여권에서 이런 움직임이 내홍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금만 내면 계시죠. 성경에 여러분들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믿음 그다음에 이제 절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참 이 절제라는 것이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절제한다는 거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절제된 권력을 행사하는 거하고 부를 가지면서도 이런 절제된 그런 경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절제라는 거가. 결국 내 사람을 다 심겠다는 거죠. 내 사람을 심는데 김기현 씨가 모두 다 내가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기현 씨는 또 입장이 있죠. 국민의힘의 수장이니까 대통령이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김기현 전 대표는 최근 김기현 전 대표의 대표적 유지와 지역구 출마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복수의 여건 관계자들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 인유한 핵심위원회의 주류시생 기조에 맞추어서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불출마하기로 원했다고 한다. 반면에 김기현 전 대표는 대표적 사퇴를 통해 혁신의 의지를 보인 뒤에 지역구에 출마해 종선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건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계속해서 자기 뜻을 굽히려 하지 않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기현 씨 여러분들 올해 나이가 63세 정도 될 겁니다. 59년생이니까. 아직 현역에서 다 물러나기는 이런 시간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러날 때 그냥 페이스북으로 글 쓰고 끝났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취하더라도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뭐죠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그게 다 또 윤 대통령이 지지도 향상하고 연결되는데 아니 그렇게 밀어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었는데 김기현 씨가 선이 굵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수용했을 건데 제껏 출마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그거 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의견을 좁혀가려는 과정도 있었는데 김기현 전 대표는 대표적 유지 지역구 불출마를 하게 되면 총선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표로서 어느 정도 운신할 공간을 갖기를 원했다. 그래 특정인사를 공관위원으로 넣는 문제에 대해 용산 측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용산 측이 동의하지 않았던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용산 측은 김기현 전 대표가 단순관리형 대표 역할만 해 주게 그러니까 바지사장 역할만 해라요. 온화는 우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나중에 다 까발려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거리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레지나 씨 말씀을 잘 하신데요. 직설적으로 장재원, 건성동, 하태경, 김기현 등도 검사 출신들에게 공천주기 위해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하태경도 여러분들이 해운대에 나올 수 없는 거가 검사 출신 친구와 함께 자리를 줘야 되니까 나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고 모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뭘 그렇게 어렵게 살는지 그냥 한 번 대통령하고 물러나는데 좀 공정하게 그렇게 좀 순리대로 정대대로 여러분들 일을 처리하면 지지도도 올라가고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할 건데 말이죠. 이 뭐 취재를 내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완전히 뭐죠. 이런 상황에서 장재원 의원이 정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하게 되자 김기현 전 대표가 더 코너에 몰리게 된 계기가 됐고 여당 관계자는 김기현 전 대표는 결국 대표로서의 역할 공간이 없다고 보게 됐고 결과적으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 대표직을 던지게 된 것 같다. 뭐 토사구평을 한 거죠. 김기현 씨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한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모양새가 아주 안 좋은 식으로 그렇게 끝을 낸 거고 그 모양새가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 사이에 여러분들 소위 당정관계라든지 윤 대통령하고 김기현 전 대표 이런 관계 같은 게 다 이제 수면에 불거져 나온 겁니다. 이제 고주할 미주할 다 나오겠죠 앞으로요. 김기현 전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정격 사퇴를 하기 직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도 예사롭게 안겨놓은 시상이 많다. 뭐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파문이 클 줄을 본인지 생각을 못했으면 그것은 또 김기현 전 당대표의 패착인 거죠. 김기현 전 대표가 이준석을 만나 거치를 논의했던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 아니겠냐 좋은 감정으로 흔쾌히 사퇴한 건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행동으로 보인다. 거기서 국민들은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몇 개월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뭐죠 무리수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나경원이라고 완전히 막 꿇어 앉히고 김기현이라고 꼽더만은 이제 김기현처럼 김기현도 저렇게 날려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판 자체가 그냥 사람을 크리넥스로 생각하는 그런 판입니다 보수 진영은 특히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람들 눈도 좀 의식해가지고 왜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조금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죠 결국 자기 사람을 신기해가지고 다 치내는 거죠 주호영, 정진석 물론 그분들이 또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물러나더라도 뭔가 이렇게 격식도 차리고 선도 지키면서 이렇게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중후반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의 원내 진입이 필요하다 뭐 이게 여러분 건사하겠는데 자기 사람을 신겠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진입시키기 위해서 친륜의 희생을 토대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한 관계자는 대선 때 피 땀을 흘려 띄어 대통령 당선에 끼게 했더니 공이 높을수록 오히려 매를 더 세게 맞는 행국입니다 도와준 사람을 쉽게 내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서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인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가 그 사람들은 이제 친륜이 아주 찐륜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서울 강남권의 영남지역 덕 보수진영의 전통적 강세지역의 출마를 움직임을 보이겠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홍준표 씨는 다 이걸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내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지역구 출마한 걸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뭐 흔히 알고 있겠죠 정치밥을 30년 정도 먹었으니까 홍준표 씨가 그래서 홍준표 정치 논평을 제가 자주 소개하는 겁니다 그 현관을 읽게 되면은 권력 내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기현 씨름 사퇴 시키는 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다 자리는 한정돼 있고 자기 사람은 씨름해야 되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었다 숙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